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Let's go! 고구마님이... 그 고구마... 글자 그럼... 마지막 무슨 일이야? 그냥... 그냥... 근데 이 녀석은... 막... 근데 이 녀석이... 그 녀석... 이 녀석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치? 내 사회가 아... 내가 침대에 관한다고... 왓아 뭘... Sky Sports vs Sky Sports vs Sky Sports vs Sky Sports? 아아악... 오 어차피DE.. 왠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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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.... 아.. 힐 힐 힐 힐 힐 힐 얍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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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우리가 윗 술을 마치도 이거도 갈수록 나이스 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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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죽을땐! 왜 이렇게 죽을땐? 와우! 엄청난 일정도 잘 살아! 그가 뭐지? 히힛! 히힛! 오와! 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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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 두 번쩍 둘 뒤로 둘 셋 안돼 우와 그건대 나의 나도 꺼내커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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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2 2 2 2 1 2 1 1 2 1 2 1 3 2 1 1 1 1 1 2 1 2 2 1 2 2 3 2 3 2 4 1 2 1 1 2 2 2 1 ㅎㅎㅎ Detail Kill 밸브리님 댓글 읽어줘서 너무 좋은데 댓글 아니고 채팅인데 멍청아 그리고 그런걸로 죽으면 세상 어떻게 살냐 멍청아 스피드업 아 뭐야 아저씨 잘못 왔어 채팅이나 댓글이 나오는데 댓글라고 지새끼 없는 사람을 물리챘어 죄송합니다 너무 해본소리야 어떻게 채팅이 나가서 말이야 아용검 몇 명이나 썰까 너무 기대된다 야오 야 그런거 하지마 기대되게 뭘 기대돼 어 추월 없다 이거 아오오오오오오오오 깐하네 빌보던 고고고고고고고고고 킬 후방 엑르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